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대산론과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기도해 봅니다 대산론과 전서 보면은 우리에게 대산론과 전서는 사도행전 17장에 그 현장이 대산론과 지역이고 중직자가 야손이에요 야손 그리고 렘넌트가 디모데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믿음에 이 대산론과는 믿음에 믿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컸어요 사랑에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대산론과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고 큰 확신이 있는 그런 증인 되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2장 4절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살전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이 태살로니아 교회는 바울이 3주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살전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 즉 내가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금전한 사람 우리 후대들이 주 안에서 굳게 사니까 우리가 살리라 이건 뭐예요?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람 이제 우리의 삶의 보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금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금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보람입니다 5장 13절에 보면 사랑해서 서로 기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서로 화목하라 부모도 뭐예요?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보금 안에서 서로 아끼며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세진이 세진이가 막 계속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아빠인 장롱님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잡아가면 좋겠다 서로 화목하는 게 부모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어요 오래 참으라 잡아가지 마시고 오래 참으시 바랍니다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또 소망하시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돕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뜻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한기 쉬기 범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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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기 쉬기 범감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모든 분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만우예를 누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기 쉬기 범감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 축복이 있어요 절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절대 죽고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이런 일 저런 일 생긴 것 같지만 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더디지 않으려고 응하기 때문에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다 발판입니다 현재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가진 거 없고 많이 부족한 것이지만 다 보장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한기, 시기 범감합니다 누에이지 단체도 늘 감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 그냥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인마 누에 감사해요 자 우리 인마 누에 감사의 미션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고맙습니다 그럼 고백합니다 자 감사에는 행복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흑암이 확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행복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니까요 감사는 묵상이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어떤 사람이 암 말기에 걸렸는데 다른 거 하지 않고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걸 수천번 하루에 고백하고 했는데 암이 싹 나와버렸대요 자 우리가 이 3단체는 명상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묵상이 잘 안된다 그럴 때 여러분 뭐하면 되냐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거리 찾을 때 이게 묵상과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인만우의 감사가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문제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3단체라든가 이런 이 사단은 좋은 걸 알아가지고 항상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구별을 합니다 인만우의 감사 아멘 자 감사도 심는 대로 거둔다 있어요 거둔다 불평 짜증을 심으면 뭐가 열려요? 계속 불행한 일이 땡겨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그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션으로 미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인만우의 감사거리 하루에 다섯 개 우리가 찾고 기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목사님이 공유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팀을 만듭니다 가정에서 같이 공유하고 또 교회 안에 또 여러분 현장에서 이 감사 인만을 감사 고백할 거 여러분 공유팀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보금소식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거기는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혼자 하면 하다가 안 해버리는데 같이 이렇게 공유팀이 있으면 며칠 몇 날 며칠 쭉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올리잖아요 양심에 같이 있어서 나중에는 올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금소식 카톡방에 다 가입하시 바랍니다 누구 잘되라고 나 잘되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제부터 구원의 길 그린 거 위에다가 감사거리 다섯 개를 해가지고 구원의 길 사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만울 감사는 행복을 끌어 땡기고 묵상에 효과가 있고 치유가 되고 또 파수꾼에 이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넨트뿐만 아니라 우리 전 중직자 여러분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만울 감사 미션 공유팀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합당하면 감사와 함께 구원의 길과 함께 겸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팀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분은 우리 보금소식 카톡방 우리 김영재 장롱님한테 문의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 개인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 또 교회 그리고 업에 대해서 여러분 꼭 감사 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에 낙헌제라는 말이 나와요 낙헌제 자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낙헌제예요 우리는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거리를 감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거 임만허의 감사 미션 하루에 다섯 가지 여러분 꼭 찾고 기도수첩에 여러분 하든지 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과 후대를 위하여 파수꾼의 또 묵상의 행복의 치유의 이런 축복의 미션 성취의 증인 되시길 축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복음을 위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강단의 언약의 말씀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기준인 성경 성경의 기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인 구원과 세계보고마 비전 전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이유와 축복을 깨닫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의 마음으로 인만우엘의 감사의 미션 찾고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시지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 교육자 랩런트들 우리의 모든 새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